일제강점기, 군보 독재, 고향상실, 민주화, 산업화, 한국전쟁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. 시험에 안 낸다고. 왜 안 내지? 너는 고향상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야. 출제자들도 마찬가지야. 지금 교과서에선 그런 거 안 물어봐. 물론 22학년도 수능의 이육사 초과에 보기에는 일제강점기라는 단어도 나왔어. 근데 그건 일제강점기를 묻는 게 아니라 부정적 현실에 이름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 낸 거에 불과하다. 안 낸다. 그럼 뭐 내는데? 뭘 중시하는 교과인데? 이걸 강조하는 교과야. 그래서 매체라는 과목이 신설된 거 아니니? 거기 아프리카TV 이런 거 나오지 않나? 뭐 물어봐. 아침에 해가 뜨면 닭이 울어요. 이거를 닭이 빛을 토하고 있다. 울 때 해가 떠. 그 구절을 보고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라고 읽어내는 수험생을 원해.